싱싱한 바닷가재를 만날 수 있는 이곳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녀석이지만 암수의 맛이 다르다는군요. 숯놈은 육질이 탱탱하고 맛이 쫄깃쫄깃하고 앙컷 같은 경우에는 내장과 알이 차지하고 있는 분류많은데 고소하고. 이제 취향에 따라 골라 드세요. 이 싱싱하고 맛 좋은 바닷가재 어떻게 먹고 계신가요? 보통 쩡쩡 먹는 줄 알고 있는데. 어떻게 쪄야 맛이 있는지.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찌는 시간이. 잘 기억해놔야겠네요. 찜이나 구이만 생각하지 다른 거는 듣지도 못하고 아예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.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? 바닷가재 요리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식당. 바닷가재 요리를 낱낱이 파헤쳐줄 김정현 셰프를 소개합니다. 랍스터찜은 랍스터의 가장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요리가 가장 되기 때문에 쉽게 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가재를 그냥 찌면 꼬리가 말려서 먹기 힘들잖아요. 그럴 때 꿀팁 하나. 바로 젓가락을 꽂아서 찌면 됩니다. 배가 위로 향하게 넣고 찌는데요. 찜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대요. 암컷 같은 경우에 수컷보다 한 5분 정도만 더 쪄주시면 돼요. 암컷은 알과 내장이 많아서 좀 더 오래 익혀야 합니다. 수컷은 20분, 암컷은 25분. 꼭 기억해 두세요. 맛있게 찐 바닷가재. 손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. 가장 중요한 한 가지. 머리 부분 해체할 때 안에 든 내장이 떨어지지 않도록. 먹기 좋게 손질까지 끝내면 담백하고 쫄깃한 바닷가재 찜 완성.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 바닷가재를 이용한 색다른 파스타인데요. 바닷가재의 머리로 육수를 내는 게 포인트. 담백하고 그다음에 해산물의 어떤 느낌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육수와 함께 재료들을 끓이다가 맨 마지막에 바닷가재 살을 넣는데요.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만 끓여서 그릇에 담아주면 바다의 향이 가득 바닷가재 파스타 완성입니다.